이 축창으로 애들 다 죽일 수 있는데 뭐야 이 할아버지는 우리 편 들어올 수 있게 뚫어줘야돼 우리 편 들어올 수 있게 뚫어줘야돼 우리 편 들어올 수 있게 뚫어줘야돼 죽으세요 야 이거 거대 무덤인가보다 이거 자기네 팀 죽으면 여기다 한꺼번에 다 파묻을라고 거대 무덤 만들었나보네 이게 개멋있죠 로봇같죠 뭐야 누구 남았는데 이렇게 뛰어가 원소 남았었어? 누가 원소야? 원소가 도망갔었어? 원소가 구석까지 도망갔었어? 아 장군이 개찌질하게 불쌍해 저쪽도 왜 많이야 또 아씨 아씨 일기터 합시다 아네? 유인 한번 당합시다 개 같은 거 망했네 우어어우 우리가 수공당한다 오오오오! 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빨리 나와 빨리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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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이걸 수공당하네 하지만 위기는 기회지 아 안기회다 아 잠깐만 아 아 아 야 내려봐봐 야 내려봐 그 말 좀 줘봐 잠깐만 아이 큰일났네 와 이 수공을 쓸 줄이야 와 그렇지 이말이야 이말을 타고 튀어야 돼 가자 안녕 안녕 바이자이젠 바이자이젠 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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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태각 아 물에 들어가 싸워야 되겠다 물에 들어가 싸우면은 내가 유리하지 나와 대적할 자 이 계곡으로 들어와라 내가 직접 내가 직접 이 계곡에서 상대해주겠다 너무 많이 왔잖아 야 잠깐만 이렇게 많이 오시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내가 이거 이긴다 내가 안 돼 털인줄 안다 안다 승덕이한테 갈거야 원소한테 모든걸 다 뺏겼네 이게 뭐죠 수공에 이제는 홍수까지 어허 어허 이런 미친 장패가 누구야 여기에서 구경해야지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이씨 발로 차버려 나와 나와봐 이 의병들아 나와보라고 우리 군수들 활약하는거 구경하기 아이고 잘 쏜다 아이고 잘 쏜다 자 삼겹 공격 아 좋아요 바로 이 맛에 궁수 키우자 아이고 쏟아지네 쏟아져 오 아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저때 저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무슨급이었을까 그냥 저기 도욕당하는 그냥 저런 사람이었겠지? 개꿈 화살 줘봐 화살 없니? 화살? 형도 도울게 형도 화살 좀 쏠 줄 알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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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이 점점 생기는 건가? 옆에 있는 애들이 주나? 화살? 여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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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포가 왔네? 야, 뒤로 좀 빠져서 나와 뒤로 좀 나와, 뒤로 좀 나와 뒤로 쭉 나와, 쭉 나와 됐어, 지금 감싸 쭉 나와, 지금 감싸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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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렇지 궁병한테 다 줄게 아, 이거죠 아름답습니다 여포 어딨어? 여포 역지, 인중여포야 여포 혼자 미쳐 날뛰고 있네 예! 12시 넘었는데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우츠가단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방송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개보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우츠가단에 있는 할아버지 얼굴 누르고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, 죽창하려고 이거 계속, 계속 찍었는데 쓸모가 없네 여포 놓친 것 같은데? 근데 여포가 갑자기 왜 들어왔지? 여포 우리랑 전쟁하고 있나? 어디랑 전쟁 멈춰야 되겠다 원소랑 전쟁 멈춰야 되겠다 오케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실인가? 여포 도 은근 많이 컸네 와아 여포 도 개 컸다 오히려 조조가 저조가 다 막혔어 와... 쩌네 모병 합치다고 공손찬? 공손찬 집이 걸어질까? 공손찬 집이 걸어질까? 합의를 일본 애들이 먹어? 아 여기 밑에 밑에 일본 애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잠깐만 이거 다 외 나라인가? 잠깐만 이거 다 일본이야? 야! 깜짝 놀랬네 아 이거 다 일본인줄 알았네 아 아 이 미친놀래라 아 일본이 중국 재패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아 일본 본토를 쓸자고? 일본 애들 수상 그 병사들 좋아가지고 금방 복귀해 얘네 얘네 막 지금 자기네 본짐 비운 거 같잖아 절대 아니야 쟤네 금방 복귀하고 금방 다시 가고 막 그래 어? 사실 여러분 유비를 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유비 둘밖에 안 남았네? 두 개? 유비 왜 이래? 어... 우리가 서주 치고 유비 공격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개 짬뽕 됐다 지금 하... 짬뽕 우선 여퍼한테 평화 한번 맺어보고 목표 세력에 거절했대 어 유비한테 전쟁 걸 수 있다 유비 유비 야 유비 전쟁 걸자 유비 전쟁 걸어서 끝내자 야야 유비 죽이자 유비 야야 유비 죽이자 유비 회안부터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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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너무 많아? 괜찮아 유비 유비 먹어서 유비 유비 관우 장비 어? 안에 좋은 황충 황충은 없겠다 걔네들을 쓸 생각해봐요 물론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관우 삼아 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아 왜 또 뺐어 아 진짜 왜 이래? 아 아 아 아 가자니까 회안 가자니까 회안 아 아 나 혼자 가는거 아니야? 설마? 유성룡하고 둘이 가는거야 아 이건 우리 땅이 불지옥이 되는게 아닌가 야 이거 저기까지 가는데 겁나 멀다 야 이거 강때문에 중간에 없네 염진진료 여기 먹어놓으면 난리 나겠는데 완전 코어땅인데 여기 조조랑 전쟁하면 안되겠다 차라리 바다로 들어오는게 빠를거 같은데 가농 좋은 아 치박 맞겠지 뭐 유성룡 어디가 유성룡 여기올생각 아니었네 개극혐 오잉 전쟁 풀렸어 아이씨 전쟁에이씨 먹자구 저거 빨리와 그렇지 들어갑시다 잠입 첩자문열기 첩자문열기 오케이 문열렸고 말타고서 졸여야되니까 말타고서 졸여야되니까 이게 우리 오히려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지 이게 오히려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지 아이고 아이고 머리 extraordinary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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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ll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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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얘네도 궁전수 많네